오늘은 싱글벙글 지금 동덕여대생들 멘붕온 근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동덕여대생들이 가장 공감하는 글 하나 일단 보시죠. 계속 고민해봤는데 아무리 우리가 학교의 부조리와 시위의 정당성에 대해 외친들 시위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다. 특히 라카칠과 교수를 모욕한 영상이 많이 거론되는데 여기서부터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면서 라카칠한 폭동과 교수를 모욕하는 장면들에 대한 기억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진지하게 라카를 지우는 걸 생각해봐야 한다. 여기서 학생들이 완강하게 나가봐야 소용없다 시위 중인 제 학생은 약자로 보여야 한다. 라는 식으로 약자 포지션으로 감성파리에 들어가야 한다 주장하는 우리 동덕여대생들. 약자로 포지션을 구축하려면 라카를 지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운 라카 증거 영상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라카 관련해서 채찌피티의 제거 작업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라면서 어디 전문가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라 채찌피티의 라카 제거를 물어봤다는 우리 한국여자 동덕여대생들. 진지하게 업체를 컨택해서 라카를 지워야 한다 학교가 학생을 고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으니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여성인권 운운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라는 재미있는 글을 작성하게 되죠. 글의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동덕여대생들은 라카 7과 교수를 모욕한 이미지가 동덕폭도들에게 씌워져 있어서 그 이미지를 리셋해야 한다. 그 시작으로 라카를 진지하게 학생들이 지워야 하는 거고 시위 중인 제 학생들은 무조건 약자인 척 감성파리 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감성파리에는 여성인권은 씨알도 안 먹히니 그 부분은 빼야 한다 말하는 중이죠. 이 글은 수많은 동덕여대생들에게 인정받는 글이 되었고 라카 지우는 것을 찬성이고 학생들이 이만큼 학교 원상복구에 진심이다 라고 알려야 우리의 명분이 생긴다. 학생들이 스스로 지우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저는 라카 지우더라도 그 자리에 목하나 국화꽃을 붙이고 싶습니다. 민주 동덕은 죽었다는 의미로 말이죠. 라면서 우리 동덕여대생들은 하나같이 학생들이 나서서 라카 지우는 쇼를 보여줘서 여론을 반전시켜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11월 30일 오전 12시에 올라왔고 수많은 동덕여대생들은 라카를 지워야 한다에 동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1월 30일 오후 8시 라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었죠. 타일 대리석은 페인트 신나로 지우면 된다 지우는데 문제가 없다. 운동장 기둥 본 타일은 페인트 신나로 지운 뒤 수성 페인트로 도장하면 된다 비전문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인조 대리석은 세제로 지워도 되고 스티커 제거면 충분하다. 비전문가가 지운다고 크게 타격받는 것도 별로 없고 라카를 지워도 여자들끼리 충분히 지울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글 작성했다. 다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신나 냄새로 인한 두통 문제를 확인했는데 작업시 환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20분 지우고 40분 야외에서 휴식하면 건강의 문제는 없다. 라면서 한 6달 동안 낙하만 지우고 있을 건지 몰라도 20분 일하고 40분 쉬겠다는 계획을 계획이랍시고 세우고 있는 게 지금 동덕여대생들이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서른이 안 됐을 여대생들이 현장노가다이를 알면 뭐한다고 저렇게 계획을 거창하게 수립하면서 비전문가도 할 수 있다 말하는지 어이가 없을 따름이죠. 그리고 이 글의 수많은 동덕여대생들은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것 같은 글이라고 공감하고 있죠. 진지하게 얘들 코미디 찍는 느낌 들어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동덕여대에 대한 이미지를 낙하 지우는 퍼포먼스로 리셋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현대모비스의 단위는 직원이 동덕여대 사건 관련 직장인 인식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대 출신 지원자 특히나 동덕여대 외타 여대생들이 본인 회사에 지원하였을 때 어떻게 되길 바라냐는 말에 101명이 투표했는데 그 어떠한 사람도 한 명도 빠짐없이 여대생들이 불합격되길 희망한다고 투표한 걸 보실 수 있죠. 맘에 안 든다고 회사 부술지도 모른다 맘에 안 든다고 저렇게 다 뒤집어 엎는 사람이 옆자리면 진짜 피곤할 것 같다. 맘에 안 든다고 내 얼굴에 라카 칠할까봐 무섭다. 라면서 일반인들 인식에서 동덕여대는 이미 라카 그거 지운다고 리셋되는 이미지가 아니지만 동덕여대생들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라카 지우는 쇼만 하고 약자인 척하면 된다고 말하는 게 참 어이가 없을 지경이죠. 오늘 저는 동덕여대생들의 근황에 대해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약자인 척 라카 지워봤자 니들 이미지는 변함없어.